자, 저희는 공토시험이 뭐죠? 6개 카드가? 다 있어요? 다 말이 있어요? 말이 있죠? 말은 여성입니다. 주로 여성이에요. 이 4카드는 거의 대부분이 말의 여성이에요. 90%띠자. 90%하면 5%띠자. 여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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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. 음과 양이 항상 있네요. 그럼 남성은? 있죠. 남성. 그러니까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. 종류로 이렇게 7개로 나타낸 거예요. 남성 종류 7개, 여성 종류 7개. 아시겠죠? 백마가 몇 마리입니까? 백마가 하나. 네 마리. 네 마리. 다섯 마리. 진짜 백마가 한 마리 있고, 나머지 네 마리 비슷한 게 있고, 그죠? 다섯 마리. 그리고 적토마 있죠, 적토마. 네. 적토마 가운데. 그리고 흥마. 흥마 있죠. 흥마. 겉말. 겉말. 백마는 모고, 백마는 모고, 적토마.